자 여러분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국민의힘의 젊은 철닥선이 당대표로 있는 이준석 씨가 바로 오늘 22일 날 오후 7시에 국민의힘당의 윤리위원회, 이양희 위원장 주재로 이준석 징계안 처리가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항로와 관련해 가지고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정말 저도 큰 의미를 두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그냥 유야무야로 묻으면 그것은 국민의힘당이 그야말로 구퇴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이준석 사건에 비해서 훨씬 더 경미한 사건인 최강욱 의원의 그런 소위 설화사건, 성과 관련된 그런 설화사건에 대해서도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이 6개월 당원정지란 중징계를 내린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의힘이 과연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을 한번 보시죠. 국민의힘의 전 대변인이 이준석은 가장 낮은 징계, 경고가 나와도 타격이 될 것이다. 아무래도 전 대변인을 지냈다면 정치판을 일반인들에 비해서 좀 소상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그의 개인적 의견을 한번 참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와 관련해서 윤리위원회의 강경한 입장과 실제 징계로 이어지는 단계까지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뭐가 여러분 고민할 게 있습니까? 저는 참 요즘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고려할 것이 뭐가 그렇게 많으냐 이야기죠. 사실이면 사실이고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닌 거죠.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사실이면 그냥 사실인 겁니다. 이준석과 관련된 성상납과 여러분들 증거인멸 혐의가 그게 사실이면 그냥 사실인 거고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닌 겁니다. 사실 5% 비사실 50%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정치적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윤석열 전 대변인은 YTN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지난 토요일 윤리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겠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 강경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20일 날 윤리위원회는 저녁 7시에 열리는 것도 있고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최고위원회의가 열린데 왜 윤리위원회를 밤에 최고위원회를 전날 열까 생각을 해보니 윤리위원회에서 단순하게 어떤 징계를 내린 것을 결정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윤리위원회 내리고 나면 아마 최고위원회의 추인 과정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통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의 당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통상 하부의 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대부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통상적인 그런 사례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윤리석 전 대변인은 일단 결정을 내린 이후에 어떤 다른 해석이 없어야 되지 않는가 밤에 해서 바로 최고위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한다. 상당히 가능한 그런 이야기를 지적했는데 윤리위원회 결정 가운데 제명은 최고위 의결이 필요하다. 그럼 나머지 세 가지 당원권 정지 탈당 경고는 윤리위원회가 결정하면 효력이 바로 발생한다.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법도 있지만 윤리위원회 결정이 나는 순간에 이것을 안 받으시는 모양새 자체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좋지가 않다. 아울러 아무리 낮은 수준의 징계적 경고가 나온다 하더라도 징계의 경종을 떠나서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생명에 대해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윤리위원회가 징계의 강도에 관계없이 소위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 다만 징계 수준은 낮더라도 그건 사실이 되는 것이죠. 지금 쟁점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편의를 봐주는 대신에 성상납과 근법수술을 했는가 김성진 아이카스트 대표이사로부터 2013년 이준석이 28세 전후가 됐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최근에 그 사건이 불거져 나왔을 때 가세인이 폭로를 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소위 그 산하의 정무실장인 김철검진 간 사람을 보내가지고 치륵각서를 써준 증거인멸 교사 힘이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두 개에 대해서는 이준석 측에서 아마 소명을 했을 것이고 그 소명을 보고 아마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회가 결정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정말 국민의 힘이 변화된 모습을 제대로 국민들을 어려워하면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딱 한 분만 의견을 들어보시죠. 아주 글을 잘 쓰셨습니다.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 이후에 국민은 하루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유력정당의 대표가 이준석만큼 철없이 경거망동하며 세상을 시끄럽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준석은 징작 징계를 받고 당대표직을 물러났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워낙 반부 천치들이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인간 머대 집합수라 애숭이 이준석을 당대표로 뽑고 당대표를 뽑은 것은 아니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저는 누군가 도움을 줬겠죠. 또 그 밑에서 쥐처럼 깃소리도 못하고 빌빌거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일 징계위원회가 출당 근고를 내리지 않는다면 민심은 폭발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징계위는 이번에 이준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냥 바람 정도가 아니고 절규일 겁니다. 절규인데 그동안 수없이 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절규했습니다.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철도철미하게 이것을 외면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에 대한 세상에 이제 보통 시민들의 양식 있는 시민들의 이 같은 절규를 국민의힘이 받아들일지 이 부분은 이제 지켜봐야 된 것이죠. 과거에는 문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지금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낯에서 이루어진 좀 큰 대형 당과 관련된 대형 사건이기 때문에 뭔가 좀 여당이 박힌 그런 면모를 보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함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가 그렇게 복잡하나 있죠.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았으면 받은 겁니다. 이준석이 금품수술을 했으면 금품수술을 한 겁니다. 이준석이 정무실장인 김철금 정무실장을 보내서 7억 투자각서를 써준 것은 정거인멸 교사혐의에 해당한 것이죠. 그렇게 했으면 한 겁니다. 또 그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죠. 가로서류연구소의 주장이 다 허위가 돼가지고 성상납도 받지 않았고 금품수술도 받지 않았고 그다음에 정거인멸도 하지 않았고 이 세 가지가 사실인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방송을 하며 사실 여부를 체크해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윤리비원회가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엄청난 증거물이 통계적 증거와 실물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것을 판단해주면 되는 거죠. 선거가 부정이었는지 아닌지 일체의 정치적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정치적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이걸 재고 저거를 재고 이걸 좀 봐줄까 저걸 봐줄까 이렇게 하면 정치적 파장이 있을까 이게 없을까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것이 다 꼬이고 마는 것이죠. 좀 제대로 된 사회에 삽시다. 제대로 된 사회라는 것은 사실에 대해서 겸손하고 사실을 존중하고 사실의 기반을 진실에 대해서 겸손하고 진실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제가 참 못마땅해 하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사실이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깡 무시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죠.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왕희 씨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타협하지 마시고 사실 여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가려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이름들 문제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여기 이제 보시면 자유대한 호국당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보게 되면 이준석은 언론이 띄운 의혹만으로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시킨다 앞장섰던 인물이고 남에게 가혹하고 자신에게 한없이 너끄럽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석은 자신을 향한 압박이 조여오자 현재 수사 중인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언론 프로에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죠. 대전지검 수사기록 이준석과 장희선의 통화녹음 파일 당대표 정무실장 김천근과 장희선의 변호인 김영기 변호사와 장희선의 통화녹음 파일 김철근이 작성한 시력투자 약속 정서와 앞으로 작성될 김성진 수사접견 보고서까지 이준석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의 정안과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치는 거죠. 이 차고 넘치는 것을 그냥 덮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을 참 단순하게 이준석의 그런 성상납 혹은 성상납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벌을 줄 것이냐 아닌가 그 문제를 떠나가지고 향후에 윤석열 정부의 진로와 관련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민경욱 의원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저는 요즘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다음의 세 가지를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국민의힘이 이준석의 윤리위원회 징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두 번째는 이두봉 인천지검장의 검찰총장 기여의 여부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대법원의 소위 인천연수월을 비롯한 다섯 건의 재검표에 대한 그런 판결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는 인사건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쳐두더라도 정말 대부분 이 심을 맡고 있는 천대엽과 조재현, 박정화 그리고 민유수 정말 그분들은 사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당대 동시대를 같이 살아온 사람들의 비난과 그리고 반발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로지 사실과 진실에 파당을 둔 그런 판결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만약에 인천연수월의 선거 무효소송에 대해서 일부 부정선거의 일부 부실관리의 정황이 있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측 소송을 기강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끝나고 그야말로 부정선거 공화국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이렇게 해석해도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게 진탕 부정선거를 저질러도 대부분에서 다 원고측 소송을 기강하게 되면 그게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로서 이미 기능은 상실한 거죠 그 점을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